네 안녕하세요 백전골프TV 채널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2차 이벤트 상품들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준비해준 크리스 FNC 핀골프에어와 삼양 인터내셔널 핀골프클럽 대한민국 최고 골프 연습도구 위너스피릿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많은 상품들을 합하면 총 600만원 상당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들은 크리스 FNC 핀어페럴에서 상품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화보도 찍었고 버키토어에서 여러분들 또 의류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 정말 너무나 멋진 골프백입니다 이 골프백이 이렇게 매면 좀 무겁잖아요 근데 경량화가 돼서 너무 가볍고 그리고 여러분들 신상이에요 이 골프백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이 마그네틱이 있더라고요 마그네틱 자석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포켓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 골프백 매실 때 팁이 이렇게 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아니고 패드쪽이 앞쪽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매서 걸어가는 겁니다 꿀팁이에요 두 번째로는 핑 보스턴백입니다 하모플라주 패턴으로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보스턴백입니다 굉장히 남성적이고 또 블랙 컬러에 굉장히 예쁜 보스턴백이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쁘죠 이 보스턴백도 24년도 신상입니다 다음으로는 핑파우치입니다 이 속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라든지 선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납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파우치백입니다 이 파우치도 카모플라주 형식으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죠 이 색상은 블랙 색상으로 굉장히 남성스럽고 멋지죠 이렇게도 들 수 있고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도 굉장히 멋스럽지만 편안함까지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삼양인터내셔널 핑클럽에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또 골프백이 있습니다 이 골프백은 그레이 컬러에 굉장히 세련됐죠 이렇게 스탠드백으로 활용도 되고 골프백 이렇게 매고 양쪽으로 이렇게 딱 매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부피도 적으면서 또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크로스백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마그네틱이죠 요즘에 마그네틱이 없으면 저도 이 골프백에 수납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다음으로는 우산입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산이에요 굉장히 가벼운 우산이고요 그리고 카모 패턴으로 굉장히 세련됐죠 여기에 또 플레이 유어 베스트라는 문구도 있죠 굉장히 멋있는 문구예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파우치 같은 경우는 정말 이쁘죠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골프장 갔을 때 이렇게 카트 안에 기준품을 넣을 수 있는 아주 가벼운 파우치입니다 두 번째도 파우치입니다 검은 색상의 파우치고요 파우치가 굉장히 빵빵하죠 이 안에는 더 많은 수납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앞에도 하나의 지갑이나 차키를 넣을 수 있는 수납함이 또 따로 마련돼 있네요 뒤에는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앞에는 또 패브릭 소재로 멋지게 되어 있네요 퍼터입니다 실제 퍼터도 여기 있고요 퍼터를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또 하나는 말레트형 하나는 블레드 형식으로 이렇게 선물해 주셨네요 뉴핑 퍼터입니다 24년도 신상이고요 타인 H 제품은 올블랙이네요 헤드와 샤프트까지 블랙으로 아주 멋진 퍼터입니다 그리고 앤서 D 제품도 블랙 샤프트에 굉장히 세련된 실버 색상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 멋진 퍼터의 주인공이 어떤 분이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세 번째 상품은 대한민국 최고의 골프 연습 도구 위너 스피릿의 퍼팅 매트입니다 퍼팅 매트 3개가 준비가 돼 있고요 드리는 분들께 한 분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꺼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 중고가 아님을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퍼팅 매트의 장점은 볼이 이렇게 뒤로 다시 옵니다 리턴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홀컵에 들어갔다는 어떤 사운드도 땡그랑 사운드도 납니다 그리고 이 매트도 중요하거든요 이 하이퀄리티 퍼팅 매트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퍼터 할 때 실제 그린과 흡사한 퍼팅 매트 위에서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모든 상품들을 전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멋진 상품들을 준비해준 핑골프웨어와 핑골프클럽 그리고 위너스피릿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은 20만 또 이벤트지만 30만 40만 50만 구독까지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성장이 곧 저의 성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열심히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참여 방법은 설명란에 제가 잘 적어 나왔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